안녕하세요 버퍼스위터 조정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번 시간에 의해서 우리 버퍼스위터 프로 버전을 좀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사이트맵에 등록을 하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서 버퍼스위터 프로 버전에서만 가지고 있는 그런 기능들 중심으로 이 사이트맵과 연결된 것들 기능들을 좀 살펴보도록 할 거에요. 우선 메타스포이터 태블 쪽으로 프록시 다 잡고요 그 다음에 한번 연결을 해보면 이렇게 등록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쪽으로 여시면 이렇게 어떤 회색 색깔로 되어 있네요 이거는 아직은 저희가 이미지로 우리가 클릭을 하지 않은 그런 상태를 회색으로 표현이 되는 것이고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클릭을 하게 되면 이제부터 여기에서는 검은색으로 이렇게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하고 이거 차이 이거 같은 경우는 예전에도 한번 영상에서 소개해 준 것 같은데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우리가 임의적으로 여기서 한번 접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의적으로 접근을 한다는 말은 어떤 거냐면은 실제 프로 버전 같은 경우에는 엔게이지먼트 툴스라는 이 기능들이 이제 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스캔하고 이것들이 이제 활성화 되어 있는 것이죠 나머지들은 뭐 이 커뮤니티 버전 쪽에서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프로 버전에서는 이러한 다양한 기능들이 있는데 여기에서 처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디스커버 컨택트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스파이더 기능하고 조금 다른 기능인데 어떤 거냐면은 말 그대로 디렉토리를 검사하는 겁니다 임의적으로 이제 무작위로 디렉토리들을 검사를 해가지고 이 디렉토리 구조들의 파일들을 파악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스캔하기 전에 모든 디렉토리의 구조들을 파악하고 어떤 파라미터가들이 넘어가는가를 분석을 어느 정도 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이제 스캐닝을 통해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공격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디스커버 컨텐트를 한번 돌리도록 할 것인데요 한번 잠깐 돌리고 그 다음에 제가 멈추도록 할게요 왜 그러냐면 이거 같은 경우에는 모든 링크들 클로링을 하면서 그 다음에 그 두 번째로는 거기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파일 디렉토리 파일들을 다 돌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개수들이 돌아가기 때문에 요거는 다 돌리려면 시간들이 그만큼 많이 걸리겠죠 자 한번 이따 다시 한번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우선은 디스커버 컨텐트를 하다 보면은 자 여기에 이렇게 세션이 is not running 하고 있죠 아직 현재는 대기 상태인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설정 파일 쪽으로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파일과 그 다음에 디렉토리 정보들 아니면은 이 파일 정보들만 볼 것이냐 디렉토리 검사들만 할 것이냐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브 디렉토리 같은 경우에는 16개 정도 단계까지 저희들이 점검을 하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 아래서 또 단계 있고 또 단계 있고 단계 있으면은 여기서 가지고 있는 이 파일 네임즈 있죠 요거 같은 경우 디렉토리하고 그 다음에 롱파일 리스트하고 롱디렉토리 파일 이런 여러가지 파일들이 있는데 요것들을 여기다가 하나씩 하나씩 다 대입을 하는 겁니다 모든 구조에 대해서 다 대입을 하기 때문에 만약 요것들이 뭐 한 100개씩 100개씩 훨씬 더 많죠 그래서 100개씩 만약에 있다고 하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이기 때문에 10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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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를 하다가 이 아래 또 다른 디렉토리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검사를 하다 보면은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도 계속 내려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나 많은 디렉토리 서브 디렉토리를 검사하고 싶지 않다라고 한다면 요 부분을 줄여주시면 됩니다 요거에 따라서 그 다음에 요 파일에 대한 에디셔널 파일에 대해서 얼만큼 많이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수많은 요청들이 이제 보내지게 되는 거겠죠 자 그 다음에 아래는 이제 우리가 점검할 그 확장자들을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요게 정의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들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또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아무튼 요거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은 이 디렉토리들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사전 파일을 가지고 이 사이트 웹을 하나씩 만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돌려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세션인즈를 not running 버튼을 클릭하시면은 자 이제 어떤 현상들이 나오는가 볼게요 지금 현재 다 검은색으로 변하고 있죠 이 말은 뭐냐면은 검은색으로 변한다는 것은 이 디렉토리에 직접적으로 이 버프 스위터가 이제 저 대신 접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기서도 사이트 웹이 생성이 되게 되는 건데 요 사이트 웹을 보시면은 여기에 실질적으로 존재하는 다양한 파일과 디렉토리에 접근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거 뒷단에서는 훨씬 더 많은 이렇게 훨씬 더 많은 그런 파일 검사를 하는 것들이 쭉 돌아가고 있겠죠 그 중에서 실제 동작 발견했던 것들만 이렇게 검은색과 그 다음에 회색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느 정도 돌리고요 저희들이 어느 정도 돌리고 잠깐 멈추도록 할게요 왜 그러냐면 요거를 계속 다 보기보다는 여기에 또 다른 기능들을 보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이렇게 돌리고 난 뒤에 저희들이 이제 스캐닝을 돌리게 되는 건데 그 전에 여기에 있는 요 기능들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이제 서치라는 것은 뭐냐면은 저희가 디렉토리 구조를 파악을 하고 난 뒤에 거기 안에서 혹시나 자신들이 찾고 싶었던 내용들이 있는가 라고 했을 때 요 서치 기능을 사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요 서치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는 이제 그 관련된 기능의 패턴들이고요 패턴들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그 로케이션 우리가 찾고자 하는 로케이션 정보들이 어디에서 범위에서 찾을 것이냐 요 말입니다 그래서 로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헤더 정보 그 다음에 이제 리스판스 응답값에 대한 헤더 정보들 그 다음에 요청값에 대한 바디 정보들 그 다음에 응답값에 대한 바디 정보들 어느 곳에서 이제 포함된 것을 자기가 찾느냐는 것이죠 그래도 여기다가 만약 패스워드라는 어떤 중요한 정보가 들어가는 것을 내가 찾고 싶다라고 하면은 고를 누르시면은 그 관련된 것들이 이렇게 찾아집니다 이렇게 찾아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클릭을 하시면은 거기다 대부분 리퀘스트 아니면 리스판스 쪽일 거예요 그러면 리스판스 쪽을 찾으시면은 여기에 이렇게 패스워드라고 들어가 있는 곳에다가 형아색으로 이렇게 체크가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예 이렇게 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여기를 이제 클릭하시면은 여기에 이제 패스워드라고 이렇게 들어가 있죠 현재 매칭이 현재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4개 정도 매칭이 되어 있다고 이렇게 또 나와 있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이것을 참고를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찾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패스워드 파일이나 아니면은 이 주성 내에서 실질적으로 어떤 테스트 계정들이 이제 들어가는 현상이냐 아니면은 로그인 페이지 같은 경우인데 로그인 페이지에 어떤 패스워드가 들어가는 부분들은 또 우리가 추가적으로 공격을 해야 하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찾는다고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절히 그런 옵션들은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뭐 이거 네그티브라고 하면은 패스워드가 등록되지 않은 애들을 찾아라 이제 거꾸로 찾는 거겠죠 예 거꾸로 찾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특정한 그 그 정기화 표현식 정기화 표현식 그 다음에 이제 대소문자 구분할 것이냐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옵션을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닫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엔게지먼트에서 파인드 커멘트라고 있는데 요거는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주석이나 아니면 기타 그런 거에서 제가 자동으로 찾는 겁니다 앞에는 저희가 이제 뭐 주석에서 어떤 패스워드 파일이나 그런 것들을 찾는 그것들을 수동으로 찾았다고 생각하면은 요거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여러가지 뭐 커멘트나 뭐 여러가지 그런 어떤 규칙들이 있을 거예요 규칙들을 가지고 우리가 찾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는 그런 아이템 커멘트 정보들을 여기에 보면은 뭐 패스워드나 뭐 같은 거 주석 처리 같은 거 찾은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여러가지 형태의 그런 관련된 것들이 포함된 문자열들은 여기에 이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도 뭐 중요한 정보나 그런 것들이 혹시나 노출되어 있는 게 없느냐 뭐 이런 것들을 찾을 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엔게지먼트 툴즈에 보면은 이제 파인드 스크립트라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어떤 스크립트 파일들 자바스크립트나 뭐 이런 관련된 스크립트 파일들이 찾는 그런 목적으로 사용을 하곤 하는데 뭐 그렇게 많이 사용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요 그냥 아 이런 것들 스크립트 특정한 스크립트에 대해서 저희들이 분석을 할 때 찾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만 하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모이킹을 하다보면은 이제 자바스크립트 내 취약점들 우회기법이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웹패킹에서는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목적으로 사용한다고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이렇게 누르시고요 여기다가 이제 카피나 그 관련된 것들을 여러분들 저장을 하시면은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이스포트 스크립트라고 있거든요 요거 기능은 앞에서도 이제 커맨트나 그런 데서도 기능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 이스포트 스크립트를 하시면은 요거는 요거 찾은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 보고서 형태로 요것들을 뽑아줍니다 이스포트라고 한다는 것은 밖으로 이제 내보낸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이스포트 내에서 URL 전부까지 포함을 할 것이냐 그 다음에 실제 요거를 그냥 카피 클립보드에다가 카피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요것을 카피를 하시면은 나중에 여기다 클립보드로 했을 때 여기 나타나냐 뭐 안 나타나냐 자바스크립트 정보들이죠 다 보면요 그래서 요런 것들을 이제 이스포트 스크립트를 하게 되는 겁니다 아니면 이제 파일로 저장을 해도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URL 정보 안에서 그런 것들을 다 포함할 것이냐 아니면 그냥 이렇게 선택을 여러분들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일부로 그 일부 1탄으로 1탄으로 엔게이지먼트 툴즈에서는 여기까지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요거는 앞에 종합을 해보면은 이제 우리가 디렉토리 구조들을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난 뒤에 그 크로링을 했던 그 구조 내에서 우리가 어떤 중요한 정보들을 찾을 때 사용하는 그런 도구다 라고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